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중대질환 플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보험 정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대질환. 저희가 보통 암과 뇌, 심장 쪽 3대질환 보험은 거의 들고 계시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하나 더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추가하는 플랜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추가하는 플랜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갖고 계시는 보험 있으시면 진단금이 약하다. 아니면 나는 만기가 80세다. 이렇게 해서 무떡대고 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 가입했다 다시 가입해야지 이러시면서요. 그리고 낸 돈도 솔직히 아깝고 해지해봤자 어느 정도 원금도 못 돌려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갖고 있고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 또는 뭔가 좀 자기는 더 부족해서 더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중대질환에 대한 추가 플랜을 짜오는데 여기서 구성을 좀 알맞게 그리고 가성비 좋게 그렇게 좀 맞춰서 제가 구성을 좀 잡아왔습니다. 일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암하고 뇌하고 심장 이 세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암진단 같은 경우는 기존 거를 좀 제외하고 제가 좀 추가 플랜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약 3천 정도로 기본 구성으로 잡고 여기다가 갑상선이 초기 진단 대외하고 유산 포함해서 3천까지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여성분들을 한 번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다가 뇌혈관에도 3천 허혈성 심질환도 3천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비하고 치료비하고 이대질환은 같이 좀 포함을 플랜을 잡아봤어요. 기존에 들고 계시던 보험 오래 내셨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해지는 하지 않으면서도 추가하는 플랜을 지금 좀 소개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3천 3천 3천이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암도 그냥암이 아니라 갑상선 암도 3천이고 뇌도 저희 막 뇌출혈의 3천이게 아니라 뇌혈관에다가 허혈성 치료니까 보장 자체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증권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장 자체는 100% 100% 보장 범위고 한 가지 조금 유의하실 점은 갑상선 같은 경우는 유사함에는 100% 보장 범위지만 2천이라는 추가 플랜을 넣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초기 진단 제외 즉 2기부터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증권에 보시면 항상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라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손해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질병이든 상해 휴유장애 80% 이상 상해 사망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가입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거기다 또 추가 플랜을 하려니 거기에 대해서 또 기본 계약이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 조금씩 들리겠지만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만 원까지 조금 그래도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 부분에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추가 플랜을 할 때 괜찮은 보험사 상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연계 사망 연계라든가 주계약 또는 기본 계약 없이 아예 그냥 사본 계약 그런 거 없이 최소로 듣고 나머지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구성 플랜을 잡아왔는데 일단 연계 같은 경우는 무형계로 담보무용계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 사망이나 휴유장애 80% 이상 이런 걸 안 넣어도 된다고 하고 가입 금액을 최소로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몇백 원에서 많아봤자 한 천 원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추가 플랜을 하셔도 가성비가 좀 좋다는 이유가 암진단비는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추가 플랜을 하시고 또 나중에 좀 더 연령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는 게 좀 좋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암진단비 3천, 갑상선압 천만 원. 그래서 초기 진단비 제외는 2천만 원을 더 넣으실 수가 있어서 또 갑상선도 3천 원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천만 원에 진단비 수술비 같은 경우 뇌혈관 진단 수술비는 2천. 왜 천만 원을 굳이 2천도 넣으실 수도 있고 3천도 넣으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뇌혈관 진단비가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좀 더 비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성비 좋다는 플랜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저는 천만 원만 놓고 거의 뇌나 심장 쪽은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플랜을 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천만 원하고 또 여기서 심장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 플랜을 좀 잡아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 가입하실 때 고객님 이거 하시려면 이것도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연계인데 따라오는 것들 없이 무연계로 가져갈 수 있다니까 보험료에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대 치료환 다 가져가려면은 일단 보험료가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 제가 한번 플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플랜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무예지도 50%형이 있고 저해지도 있고 10%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예지형은 다 이제 없어졌고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무예지형 10%형을 했을 때 여성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대 30세는 5만 원대부터 50세는 남성은 좀 비싼 10만 원까지 나오지만 여성은 그래도 7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진단비도 제가 말씀드린 3천 3천 3천이 기본적인 구성일 뿐이지 기존에 갖고 계신 게 어느 정도 진단금이 있으시면은 천천천 넣으셔도 되고요. 보험료는 얼마인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보험료를 경제적인 사전을 고려해서 측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 보험료가 내가 원하지 않는 보장은 안 들어가 있고 정말 필요한 중대 질환만 꽉꽉 눌러 담은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 별로 비교해 봤을 때 질병의 코드라는 게 있어서 받고 안 받고가 좀 헷갈리거든요. 오늘 만나보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표현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심장 질환이 좀 더 예전에는 급성 심근혈색,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 최하위 부분에서 좀 더 올라서 심장 부분은 허혈성 심질환,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에서 뇌절증,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은 코드 아니면 많은 질병 심장 질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심장 질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몇 개 회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C사, A사, B사, C사로 해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증도 심장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나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전엔 진단비가 아예 없었던 부분이죠? 네, 없죠. 아예 없고 B사나 C사 같이 아예 X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더 특정, 여기서 심장 질환 진단비 특정 원투로 한 거는 특정이라고 해서 특정 부분만 진단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에 플러스 돼서 특정 몇 가지를 더 집어넣었다고 해서 특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도 허혈성 심질환이 아닌 심장 질환비 1, 2가 있으니 또는 타회사 정도로 또 심장 질환비가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혈성 심질환 말고 심장 질환 진단비를 좀 더 이왕 추가로 가입하실 거면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겠네요. 저희 오늘 만나보는 보장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떠한 중대한 질병을 일단은 그걸 알려면 검진을 받겠죠. 검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 여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진단이 발생되면 치료와 수술을 동반을 해서 입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원을 하면서 향후 치료까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통원까지 해서 제가 플랜을 좀 잡아왔어요. 검진이라는 거는 이대질환이나 암포함에서 CT나 아니면 MRI 같은 거 검사 비용 그리고 이대질환에 대해서 조형술 검사 같은 그러한 진단비 그리고 PET라는 양성자 단층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본사라서 정확한 그런 건 어떻게 촬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검진을 받을 때에 대해서 이러한 검진비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진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진단비는 뇌혈관 진단비로서의 역할을 하고 심장질환에서 허혈상 심장질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심장질환 특정 1, 2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더 넣어드렸어요. 넣어서 이러한 진단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심질환 수술비 2,000, 심장수술비는 3,000까지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포함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코드가 더 있어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는 통원을 하거나 입원을 하면서 이대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실비를 제외하고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플랜입니다. 아플 때 검진부터 시작해서 치료에다가 입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모두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든든한데요. 저희가 특히 암도 그렇지만 걱정하는 게 이대질환인데 이대질환의 보장 금액은 오늘 가져오신 증권이 어떨까요? 일단 이대질환의 보장 금액 같은 경우는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진단금도 1,000만 원,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물론 연령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로 하고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000까지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거는 연령별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이러한 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이나 암 말고 이대질환에 대해서 심장 부분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편적으로 뇌혈관 수술비를 하면 종합플랜으로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112대라든가 74대, 21대 이런 거를 통합을 해서 받았을 때 종합적으로 했을 때 뇌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최대 8,000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유병자라 하시더라도 간편으로는 6,6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잔여 보험은 한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1억 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받는 것은 협심증입니다. 혁심증으로 스탠드드 합의 수술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종합플랜으로는 6,000만 원 이상 그리고 유병자플랜으로는 3,000만 원, 3,900만 원까지 그리고 잔여플랜은 8,500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질환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포가 쳐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맥이라든가 신부전증 여기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수술플랜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지 물론 풀보장으로 제가 넣었을 때입니다. 112대라든가 121대 3종 수술비, 5종 산술비, 질병 수술비 다 합쳤을 때 5대 기간까지 했을 때요.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6,500만 원가량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간편으로는 간편이라만 유병자 보험으로는 3,900만 원 물론 잔여 보험으로는 8,500만 원까지 꽤나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기 빨간 별표 써져 있는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래도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장질환 나는 허혈성 심장질환 방송에서 좋다고 하는 그걸로 가입을 했는데 내 코에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단비가 안 나왔으니까요. 예전만큼 조금씩 보험도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망은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는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물론 부정맥이나 심부전 쪽으로 수술을 할 경우도 있지만 그거 같다 너무 아쉬워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알던 보정보다 더 넓어진 거잖아요. 3대 질환, 가장 중대 질환인 암과 심장, 뇌 쪽의 추가 플랜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 부분이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진단비 받고 수술비까지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보기 위해서 보험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통원 향후 치료까지 했을 때 2대 질환 플랜으로만 잡았을 때는 제가 두 가지로 좀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요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최저 보험료로 했을 때 심장질환 2천 가입할 시 최저 보험료가 4만 원인데도 있고 회사마다 이건 분명히 틀립니다. 다른 데는 3만 원인데도 있고 2만 원인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담보만 가지고 보험료를 구성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 40세요.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4만 8천 원 정도 60세 같은 경우는 8만 원 조금 넘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만 원대에서 60세까지는 4만 원대로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나는 갱신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다. 난 비갱신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 물론 무해지 10%형 제일 낮은 보험료로 측정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60만 원에서 60대에는 딱 10만 9천 원까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요. 40세는 3만 원대부터 60세는 6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보험료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부담은 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네요.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대한민국 3대 사망 원인 아니겠습니까? 가장 내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에 대한 질병을 이렇게나 크게 가져가는데 저희가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하나는 20년 갱신이었고 하나는 무해지 10%형이었습니다. 이제 추가를 다들 원하실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3대 질환 추가를 해야 될까 최종 정리 의견 통해서 3대 질환 플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증권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장 범위가 되고 진단금은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보장이 어떠한 건지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추가 가입 시에 이 보장보다 지금 현재 가입하는 3대 질환이 어느 정도 범위이고 그리고 진단금 한도는 얼마까지고 어느 정도 가입이 돼야 내가 알맞은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지 이거는 분명히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가셔야 돼서 명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